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함께 말로다 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시면서 작정단일 자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내 아버지 사랑하여 주신 내 아버지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퇴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도 말로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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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님의 마음 온전히 흉기게 용하여 주님의 마음 온전히 흉기게 용하여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엔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다 함께 예쁜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쁘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맘을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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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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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나를 아버지의 선한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요 선하게 만들어 가요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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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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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나를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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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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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는 내 마음 맑고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나를 아버지의 선한 나를 아버지의 선한 나를 아버지의 선한 나를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날 그 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 영광을 올려드리세 내 사랑의 아버지 내 사랑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내 사랑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모두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모두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그 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 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모두 천국 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모두 흥력 주신 주님께 모두 흥력 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그 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 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감사한 찬양 올려드리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그 신 하나님께 그 그 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능으로 죄 없게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도나 주신 주님의 힘에 우리 마음의 감사가 있네 우리 밤속에 넘쳐나는 감사가 있네 우리 마음의 찬양이 있네 우리 마음의 찬양이 있네 주 그대의 감사는 찬양 주 그대의 감사는 찬양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능으로 죄 없게 하신 주 내게 강도나 주신 주님의 힘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능으로 죄 없게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건한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맘에 감사가 있네 우리 맘속에 멈춰나는 감사 마음의 찬양이 있네 주님의 감사는 찬양 주님의 감사는 찬양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위로 죄 없게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건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사랑해요 날마다 주 권위로 죄 없게 하신 주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게 강건한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강건한 주신 내게 강건한 주신 주님의 은혜 아멘 다 함께 주님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 일을 마치고 하늘을 보며 하늘을 보며 주님 얼굴 그려보는 이 순간 주님 얼굴 그려보는 이 순간 내게 가장 행복해요 오늘을 돌아보며 오늘을 돌아보며 주님 생각해요 주님 생각해요 얼마나 주님 마음으로 iem으로 주신 사명 감당했는지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주님 행하시니 내가 행해야 하니 내 주님 내 사랑 혹시 주님만이 내 맘에 가득히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랑 고마워 주께서 펼치실 영광스러니 내 맘에 생각해요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주님 행하시니 내가 행해야 할 일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맘에 가득이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특별 단일천하를 아버지와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제 예수의 교재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감대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나같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오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하와 사랑으로 천국을 향하여 갈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허원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합하지 못한 오늘 입술과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두시고 불의적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한 내가 이마에 이어서 영감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우린 찬양합니다. 내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과 강구와 기도가 온전한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응원하며 그대 없는 남다른 사랑을 펼주시는 것을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응원하며 아버지 기쁘게 되는 자의 모두가 되기도와 축복이 응원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다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위나 사랑 감사합니다. 방해와 반대는 돌로 전하듯 일곱 길로 물리쳐 주옵소기 일어나 기도를 갑니다. 생활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들아 기쁨과 주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기도할 때 아버지의 성령의 감당과 음성을 듣지 못하게 아버지의 방해와 반대는 어떤 담을 갈지 하다 육신의 생각도 물리치워 주옵소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한 능력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아버지 원하기로 기뻐하는 기도 응답과 축복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도와 주옵소기는 원하기를 없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안해와 사랑을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작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월 달 작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님 이 작전 기도를 통하여 우리 1년을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작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두시고 또 은사집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은사집회 대인님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사집회를 막기 위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할까 그리고 돌아보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냥 보내지 말고 이렇게 작전 기도할 때 이런 너의 자신을 편하게 하시고 꼭 이런 문제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은사집회 아버님 열매맺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달 은사집회를 드려줍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 11월달 작전하게 기도합니다. 아버님 작전하는 기도가 감독이 더욱 능력이 되기도 하시고 2023년을 마무리하며 아버님 우리 아버지 병관들게 하시기로 원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병이 있고 완이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집회를 준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지 생각해보기에는 원할 기도를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해결하고 통해하고 잡아가며 작전하게 기도하며 또 아버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나여 드려주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할 기도를 합니다. 정문대님 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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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기뻐하는 뜻을 이뤄드리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은사집회 통해 불로운한 사랑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고 축복받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할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아니면 작전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감독이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옵소기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보며 영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변해되는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의 첫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전 장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고를 춤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아버지님요 내 악들 내가 잘못되고 부족된 뭐가 부족된가 밝기 끌어져서 변하는 시간 내가 정말로 아버지가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아버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큰 최악에서 그 흔세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났어 첫 삶이 어땠습니까? 첫 삶이 어땠습니까? 삶을 달라고 뜬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기쁜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힘수를 잃고 더 큰 일과 사랑으로 힘차게 될 수강 속에 억소하소서 이 자를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수를 잃고 달려왔다 이 모습 되길 원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보냥해 또 나를 장차 보냥해 또 나를 장차 보냥해 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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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까지 내가 잘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고 있겠습니까? 또 내는 얼굴에 obligation 또 나를 장착하십시오 우린urt a certain Lord cru 천구는 10년 대의 것이라 말씀이십니다 jud을 멈춘 수 indic hall 아버지여 그 casi 예전의 상품은 그prit에 나오는On innen 그리하여 그 손을. 명대하게 내가 먼저 손을. 선생님들 살아 Block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주지 못하고 내 후아틀로 상대를 힘들게 다 전 안했는지요 내 후아틀을 깨트린 자가 내가 없어서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고 여러분 내 성격 이랬다 하지 마세요 내가 맞다 하지 마세요 오직 질과 맞는 것입니다 오 나의 입술이여 오 나의 입술이여 도만한 나의 마음이여 도만한 나의 마음이여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내 나의 마음은 흐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수 널 왜 내가 먼저 져줄수가 없을까요 왜 져줄수가 없을까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아버지여 더 큰 사랑으로 안다니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겁내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모으시고 달려오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자가 되고 덕고 적극적이 되면 상한 자가 되면 간절히 간절히 상한 자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오 소름한 나의 자존심이 내 교양도 내가 온 사람도 내가 만난 암도 하께대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스를 겨우주게 하소서 사랑을 말하며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며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나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오늘 아버지 하나 탐지하시고 힘을 날려야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나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내주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없는 바보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내가 일을 잘 받았습니다 일을 일을 받았습니다 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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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에 밀게 되었고 내가 먼저 손에 밀게 되었고 내 맘에 저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날을 전하고 기록합니다 내 맘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맘으로 전하고 기록합니다 내가 먼저 손에 밀게 되었고 내가 먼저 손에 밀게 되었고 주님의 귀한 그 사랑ere 아버지야 나만 늘 짜증을甚麼 Buddh 내가 먼저 섬겨주게 되었고 내가 먼저 섬겨주게 되었고 내가 먼저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먼저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먼저 높여주게 되었고 주님의 귀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첫사랑 어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준 바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리 힘들어 상황이 없었습니다 어린 딸이 촛을 먹으면서도 어머메의 증서가 영원을 해소라고 그 사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열정과 또는 못했는데요 내 모습을 보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사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나설렸습니다 그 세상을 같이 찾게 없어서 나의 소망이 이제는 내가 먼저 참여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 나는 오늘을 오늘 나는 오늘 나는 벅차가 오르는 가슴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내가 별을 넘치게 없어서 가슴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참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도가 아름다운 복음을 들으며 안되게 달린 나의 모습 이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며 잘할까요 진리 말씀으로 천국을 침대해야 되는데 멈춰버린 우리 모습이 아닌가 더럽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엿나다 열심히 없이 천국을 침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별갈등기도 하고 성과 상으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같이 못한 나의 모습 용서할 수 없어서 온수막이 우는 사자같이 이르치며 이를 맞고 저를 맞고 멈춰버린 내 모습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기에는 원하며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므로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들어줘 없기에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천국을 침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며 불가치기도 힘이 있어야 되엿나니 그 사랑을 이며 무신가를 껴치며 더 변함 내가 되기도 접수기에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접수기에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젊을 벌려 사시어서 혼자 내가 한단자가 되며 이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들어줘 없기에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아무리 산돈데 살아도 어머니 배가 아프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힘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모든 걸 잃어버렸나 용서해 주었기에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다시 해보가기로 엿나이다 천국을 침대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뒤처에 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샘받기는 원하기를 엿나이다 온전히 보면 어떤 걸 사랑합니까 뜨거운 열정이 어디에 뜨겁게 달려가며 온전히 보면 어떤 걸 사랑합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며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전히 볼 때에 내 맘이 항상 아버지 내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함을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떨쳐보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첫사랑에 충만 힘이 없으면 받으기도 하시고 그하고 담대함으로 또 김자가 달려가므로 내가 아버지 내가 온 가족과 또 많은 영혼을 군에 이룰 수 있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새 생명은 시옥군에 빼빨하셨습니다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첨하게 하시고 성결되게 하셨나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겠나이다 내 피로 다르고 이러한 상이 되고 피로 내 몸이란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아버지 것이오 내 마음은 목자의 것이고 내 마음은 주님께라고 고백합니다 끝난다며 아버지 목자를 사랑한다며 주님을 사랑한다며 내 마음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충만을 넘쳐서 남겸과 조건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천국을 침대한 자가 되기도 하 주읍수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더 좋은 정국을 침대하게 하소서 침대려면 아버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독도하고 아버지 약을 벗어 이 모양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 속에 가려옵나니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의 감대고 능력이 되어서 암댐 되어서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천국의 아름답으며 달려간 나의 발걸음이 빛되고 능력되고 내가 되기도 하시고 제 그않으므로 벽득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길한 남을 향하여 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기뻐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도 하소서 수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나의 빌리고 신유니와의 사랑으로 나고 또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멈춰버린 나의 천국을 가다가 멈춰버린 나의 모습 쥐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떤 자들에도 천국을 마음에서 일하는 것이 없나니 도정은 천국을 침나고 침난 자가 되고 민하산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영감한 돌리며 감당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수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척벌 끝없는 척벌로 허락하시어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한 자되 오를게 오를 때 힘들고 능력된 내가 되겠으니 감사하며 아버지는 내 마음은 조금 더 허드리며 아버지 것이 없나니 어떤 음수하기도 내 마음은 힘들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갑니다 아름다운 척벌로 먹자의 미래가 갑니다 어떤 것이 먹자의 미래가 생각하며 더 같은 능력된 자가 되기로 없나니 불가기치 그도하여 능력 끌어내리며 하나님의 원하 기뻐함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의 고백과 달리갈 때마다 희뜩 능력되게 저 죽인 원하 기도 없나이다 시험을 채워야 점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버지 행가가 진실함으로 전능하신 나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승려하여 변없는 사람을 달려가옵나니 그 사랑에 어전히 내가 기도하겠음에 감사하며 천국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며 어려운 걸 어렵다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은 우리 일은 잘 달려왔사오니 너는 더 좋은 천국 세례삼을 향하여 더 힘들고 능력되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자임이 되며 갱매이 되는 큰 아들로 조금 더 부족도 없는 일꾼되기도 하여 주식인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편안을 원하 기도 없나이다 상미를 없는 자가 되기도 주식인 원하 기도 없나이다 지여지어 부리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주식인 원하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떤 내가 돼야 할 거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나이다 아버지 용의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한 용의의 세계에 있는 거 믿음을 행과하시고 목자임의 말씀을 따른 내 마음을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해가는 자가 되며 영간들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주여 온 자는 죄를 바르고 달리고 또 달려 나이무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은혜와 사랑을 달려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아님으로 말씀해 싸우니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나하고 또 나가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내의 제 이름으로 영간들을 쓰이는 큰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내의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적 믿음과 사랑을 다하기야 주읍시기 원하며 믿고 순양하는 곳마다 열매가 초롱절을 맺혀 아버지 기쁨도고 충만함도고 능력되어 암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영원한 천국을 내다에 넣은 희한 발걸음에 빛되고 능력이 또 가슴답게 영간들을 아슴바드게 도와주시기 영원토란 그 사랑을 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믿음은 바른것이 실상이오 보존못한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부대 하늘로부터 기쁨과 충만한 말에 가주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하늘부터 능력과 사랑을 당해 가주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내 아부담님 우리 생일 말씀이 있습니다 생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더 큰 좋은 정보를 영하여 벽뜬금 자기를 나가며 믿고 순정함으로 영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등과 소망의 모습을 깨지하며 흠집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가 초롱절로 맥켜야 주옵소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몽골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야 주옵소기 원하며 은혜와 사랑을 다하야 주옵소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반전의 성교사님에게 은혜 100% 주옵소기 원하 기도 없나이다 은혜와 능력을 하나가 승방되기도 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하나가 승방되기도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함에 가득 차 은혜와 기도 없나 하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있는 체만 하였다고 말씀했나이다 영적을 믿음을 할 수 없어서 복자를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 존재하는게 될 수가 없나이다 내가 믿음의 행암이 따라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 달려가 해야 되겠나 하니 그 같은 내가 하나가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딸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말해 성령의 성령의 영적을 믿음을 가시어서 천국의 도둑 김사랑 달려가 하되 하나가 나아가 귀한 믿음의 주의 온전한 줄을 바르고 나아가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그런 귀한 딸 되기도 할 수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중국에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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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티낸 수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기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 성령의 기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아름답게 도와주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도와주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 없으니 원하 기도 없나이다 소원이 있사와 아버지 저런 소녀를 기억하는 성령의 성령과 성령의 성령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하나 신avenza 아버지가 친욕수 하시고 마음의 손들 응답받기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분리적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며 더 크고 놀란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늘을 넣으시고 조폐의 물을 넣으시고 함께하신 바에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온전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대한 자의 것이로 말씀했나이다. 더 좋은 천국을 침대하게 하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침대하자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신년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 기도 제목 오늘 천국을 침대하기를 원하기는 우리의 속에 있는 악대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두바를 빠는 자들은 보겠나니 이는 저희가 아버지 성명나무에 나아가 아버지 문제를 통과하여 성명체를 얻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했나이다. 문제를 통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을 아버지 통과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더 열심히 달려가므로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정의 문을 통과한 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더 열심히 열심히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갈 자기를 가져갔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절을 버리고 말씀대로 행한 만큼 아버지 이천층을 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이천층에서 더 변화가 돼간다는 영향들이 될 때 삼체천층을 통과할 수 있나이다. 능력과 내 사랑을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영적 믿음을 소화하여 세일의 삶에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이천층에 달려는 취를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달려갑니다. 내 아버지 이천층에 나와서 내 아버지 아무나 강도한 사람은 적극의 작전의 취를 구원하여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나군 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님 강도의 믿음은 아버지님 재산을 받고 꿈을 이루고 냈지만 죄와 싸워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님의 삶에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님 며칠간도 초소도 없는 낙원에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정한다면서 어떻게 내가 돌아오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님의 다음으로는 일천정에서 하는 말씀들을 살고자 노력하나 아직 향하면 부족한 사람들 들은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치유자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노력했지만 아직도 향하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님의 천국을 향하여 더 혼자 달려가며 아버지가 온화 기뻐하는 세례설명하여 달려가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 주읍수기나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세상 속을 취하지 않게 하여 절제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졸여한 사람은 썩지 않을 며칠간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 천적으로 재화사분이 돼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나가는 사람들 들은 것입니다. 그저는 믿음있게 재료버리기를 며 세상을 빛과 원약수가 며칠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며 살았으므로 영광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간 삼촌증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지우기 아버지를 사랑하여 창문을 다하여 숭뚱했기에 창묘의 문을 안으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아버지를 기쁘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간 세 사람의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영광적으로 감당한 금요일간의 의미약을 받으며 그 발 끝에 가까이 가는 대로 여름의 종류의 매력을 상급으로 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머지의 매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나는 새삼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새벽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깨우쳐 하게 하소서 저는 늘 친낭의 온수막의 싸움에서 이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한 온수막이들이 얼마나 송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지요 우리의 혈기와 나더로 혈기와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과 사랑으로 싸우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속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소문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했을 때 결제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가꾸는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성하며 죄를 쫓아 죄를 부르고 순정하며 하나님의 성도관의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관의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관의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관의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자만 믿음을 심지 않고 그들을 놔두면 결국 성명까지로 읽게 되고 되듯이 당장은 아버지 군받을 믿음이 딴 달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지 않냐 하면 그 믿음만 또 아버지님은 온수막에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는 것을 춘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의심을 갖다 주는 온수막의 싸움에 승리하려는 것이고 또 죄를 빌가게 써버리게 해서 싸움 설렁되게 해서 싸움 자진가쳐 복종시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겁나게 이루게 하신다 하다 게다가 주읍 쓰기는 원하기도 하다 우리가 천상을 달려갈 때 대무조스 2장 5절 말씀까지 경계하지 않는다는 법 아무리 하나님은 법도로 경계하지 않냐 하며 아버님은 언일간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해준 경계의 법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하라고 치우지 말고 법대로 앞으로 전진전질하게 하여 주읍 쓰기는 원하기도 하다 단계래의 아버지에 경조하다 보며 어떤 사람들을 경쟁 등까지 돌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혹은 자기가 달려야 할 염려할 경력을 벗어나므로 실기를 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재의 경기도 자기 위치를 지켜 끝까지 안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료받으려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른들 자라더니 누가 너희를 아버님 폐마가 진례에 순여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건면이 너희를 부르신 얘기가 난 것이 아니라 없냐 적은 우리에게 온 덩어리에 퍼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끝까지 경절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들 자라기 위해서 글뜬 겨울 남미 없다는 단원임을 지고 진례에 순정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두 번 빚질을 받아들이며 저희들에게 천체에 퍼져서 결국 몇음에 떠올나 면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며 한두 번 빚질을 받아들여 추억 쓰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도님들은 주왈의 부활을 직접 복도하고 아버님의 사도벌이 건물을 보며 천국의 선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아버지님의 옆을 아무리 앞에 또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거짓 기원을 받아들어 세상 같아 봐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가짜를 얻었느냐 정력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를 맞느냐면요 다가오기를 참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람을 잘 싸워서 늘 깨우기도 하며 믿음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와 접속에 나왔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린애가 되려 말씀했습니다. 어린애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냐 이 때문에 자기 생각에 내수지 않냐며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높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마음만 속여르는 마음이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마음으로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을 나 정제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으시다 옳다 하며 아멘네 하고 순용하는 사람입니다. 일기용적인 어린애가 될수록 더 빨리 그릇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가 크고자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가 듬제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총해야 되리라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시길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구의 설은 힘이나 세식에 많고 죽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더 마음을 담고 겸손하게 오느냐에 대해서 아버지의 미여 넘남을 성균하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fet다 내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없으게 Ner원하기를 염나이다. 사랑하는 율법 안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법 안성을 이루게 하신다. 태그도 다시 없으게 너났기를 염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죄인된 우리의 온갖 저런 cuest기를 받으고 침대에 달려 함옥죄를 되시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성배로워서 영광을 들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약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빚기도 하고 성전을 구사하러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꾸나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능력히 보이셔서 당장 십자의 상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로 나타내주시며 그들 극불 아버님을 굴복시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희들의 사회가 없어서 사회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품을 완성시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아버님여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 성탄하시고 후에 하느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천국을 침날 가장 능력이오 아버지님 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으로 안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도 환영의 사랑 자체이시며 하느님 보호자에게는 새해섬 역시 사랑의 경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암닫기로는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능을 원하여 기대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이라는 공의의 손에 만져진 바 되는 고쳐야 되는 형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체락할 것이 있는가 하며 버려는 것이 있고 하려지 말라는 것이 있는가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이루는 만큼 더 아름다운 정보를 소유할 수가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고 아버지가 성계할 수도 있고 생소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진연하여 자랑으로 온전한 자의들을 다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불빛는 안성을 잃은 예수 대의 마음을 닮아 아름다운 새 자름을 이룰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더 접수기 너무나 기도를 염라다 율법에 의하며 죄를 지으면 심판과 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 우리를 죄인을 받아야 아버지가 죽임하라는 신발을 대신 받아 주심을 이루는 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짐은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놀란 군의 역사와 아버지의 성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능력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며 우리도 사랑으로 일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가고 어쨌든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로 사람을 춤나는 것입니다 좀 있습니다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며 애비해 놓은 사회로 사람을 우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춤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흥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라운 너에게 속올리니 내가 주로 생긴 너에게 있어서 내 각 사람에게 그 이현대를 갚은다고 말씀했나이다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 말씀했사오니 진정한 사랑으로 영광적으로 기하슴바드기도 하시고 축복관에게 달려가슴바드기도 하시고 죽읍시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순정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막거리는 삶을 감당하여 장면을 다하며 아버지가 내가 주신 은혜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들의 사랑으로 채우고 창고를 춤나여 아름다운 세상성에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기를 얻나이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도 하 죽읍시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장면이 나를 밝혀 날마다 날마다 진흠을 승리하기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강하고 담당자가 되기도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의 죽음은 적부가 간도 오지 아버지의 마음이 너 진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책을 말씀하여 책을 그쵸 아버지의 향하며 자료로 나라 채워지지 않으며 제껏 나가며 말씀대로 아버지를 매도 드릴 때 영적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양으로 벗어버릴 때 영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빼내고 풀병을 빼내고 엉망을 빼내고 정장을 빼내고 승근을 빼내고 육신의 상을 깨뜨려 버리고 내 아들을 깨뜨려 버리고 지금 앞에 또 당당할 수 있는 아버지를 믿으니 당당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 죽읍시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어려움은 현실을 뺄 수밖에 없고 힘들게 하며 아버지님은 기뻐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아버지님은 심하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말씀했나이다 아버지의 내와 들 아버지의 끝을 버리고 나를 만드는 나를 끝을 버리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당당자님 따라 달려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나가요 아버지님의 직무대님 따라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기도 하 죽읍시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육신의 상을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죽읍시기는 원하기를 얻나 이 땅에 쌓아 받으며 연단을 잘 받아 통과하여 아름다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기는 원하기를 얻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새 사람을 치고자 축복이었나이다 그러므로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죽읍시기는 원하며 아름다운 새 사람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고 더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성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며 그 뜻대로 이루는 아버지 목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예수를 백상에 40년 동안 강한 길을 간 것 같이 명민의 역사가 40년 동안 잘 달려가고 달려왔나이다 불과 같은 연단을 어느 생명을 다해 나왔던 모든 영혼들 예전에는 암단 영혼되어서 진정한 아버지 영적 장소가 되며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창고를 춘나여 새삼을 나가게 하소서 이 전 아버지 23년 축복의 말씀을 붙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명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영광을 받을 수 없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함으로 생명당하여서 아름답게 이뤄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부정됨이 없는 나의 기한삼다 기도하시옵소서 주 없으시옵소서 영혼들로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은 제게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육신의 생활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옵소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동을 벗겨 하신 바르게도 하시고 편안한 성매는 저희 모두가 되어 성매가 능력을 아버지 원하는 한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하의 아름다움으로 성량 충만함으로 달려가 또 달려가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내 아버지께서는 축복이 우려를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성가를 통하여 방해하는 것들 육신의 성가를 통하여 아버지 혼자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을 하는 것은 영적 장소가 되며 믿고 순정하게 달려가는 저의 무대가 되어 편안한 성매는 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기쁘게 되는 제 모든 게 되게도 도와주옵소서 영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줄을 팔아옵니다 우리에게 생과 생명을 오락하시고 우리에게 드려버리고 편안한 성에 미뤄와서 더 아름다운 영국들이 되며 축복과 은하 사랑에 충만한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기능을 낳기도 하옵나이다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서 육신의 성을 철저히 깃어버리고 틀림의 말씀만 선택하는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안에 시계질투명 다 빼버리고 판단장들을 빼버리고 감정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자의 무대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스위트의 이름으로 여기도 하옵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실 성령이 오셨네 마랑의 왕께서 나만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적 다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자유주셨네 참자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귀신 노래를 그 귀신을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칭도 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새를 시키면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 다시 성쾌하게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피 없네 나를 적게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제하는 승고 사제하는 승고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날 피해하오니 피해하오니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새 속하기라 나의 새 속하기라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허옹이 날 희게 허옹이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 평안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좋게 하시고 그 피가 나를 세움을 주 없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허옹이 날 희게 허옹이 피하고 피하다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히 거룩해 할 말 알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창비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허옹이 날 희게 날 희게 피하고 피하다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 낸 손으로 맨 몽골 우리 성대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몽골 성대님들에게도 빌림하고 충만을 말하며 변화상만을 잃을 수 있도록 또 치료 역사도 도와주시라고 해서 그다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첫사랑이 충만함으로 내 생각과 우리를 깨뜨려 버리고 죄를 범치 안하고 진리 안하고 온전할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으신다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날 성령의 불로 자리로 까지 주옵소기 너나 기도하여 알렐루야 성령의 불로 불혁사여 주옵소기 너나 기도하여 아멘 몽골에 있는 모든 성객들 은혜에 빌려 졸수기 너나 기도하여 성령의 불로 충만해 받으리자우다 성령의 불로 충만해 받으리자우다 불같은 기도는 영령을 가슴가 되기도 하시고 목자의 소망을 통하여 아버지 큰 고건 놀라운 공동의 현실의 공복을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경비 two-क-파감사부로 더 큰 능력을 가느라 졸수기 너나 기도하여 소망을 통하여 큰 고건 놀라운 공동의 마기 yard수기 너나 동사포가 출받으면 빽에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 죽이는 하며 태굴을 알으킨 힘차게 달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정의 마음을 취업시기나 해드립니다. 성령 충만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호로 사랑하셨습니다. 등등도 하시고 일치 맹을 누리며 임하시기 바랍니다. 70만 원 제풉 받으며 영길구 강화에 대해 ilyant,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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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다라. 아멘 알렐루야 영적을 멈춰보는 걸 용서해줘 아멘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빛의 맘은 내가 임하겠느냐 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태아주겠느냐 하며 복도가 모두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태아주겠느냐 하며 그들이없나이다 어둠다며 달려가기로는 없나이다 해가 안되어 나아가기로는 없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증비덕마르가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은혜의 사랑을 충만하겠어 영전의 신의 사랑으로 영광을 누리기로는 없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해 받으리자이다 성령을 불러보려고 충만해 받으리자이다 할렐루야 악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해 받으리자이다 영금이 영금을 더하소서 은혜의 사랑을 더하소서 은혜의 사랑을 더하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아주겠느냐 하며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펴주옵시겠느냐 하며 비권자의 발간자가 되기도 하시고 은혜의 사랑을 충만하게 역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강구담될자다 충만해보다는 일자로다 흥려할 수 있도록 태아주겠느냐 하며 지효 역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그녀를 다하여 주옵시겠느냐 하며 그녀를 다하여 주옵시겠느냐 하며 성령의 불로 불러오 흘러 역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독독한 건 가여 주옵시겠느냐 하며 성령을 내 모습에 기도하시겠느냐 하며 허락가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제 꿈을 주옵시겠느냐 하며 성령의 감사가 충만하며 앞락격당한 졸일이 있다라고 다하여 주옵시겠느냐 하며 영적 믿음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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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권드리받으며 세어명 자료를 쓰고 은혜의 건강하고 아버지 강국과 역사에 주옵시겠느냐 하며 기도하느냐 하며 성령의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아멘 알래루야 아멘 알래루야 할렐루야 아멘 알래루야 아멘 알래루야 그 기쁨과 충만을 가시볼까요 영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알렐루야 믿음이 세우는 절을 받아옵니다 더 큰 여의 사랑을 다하시오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충만한 형이 날 수 없으시옵소서 기도를 나갑니다게 되고 충만하면 되며 영혼자랑 계신 충만한 사랑으로 내가 깨울 수 없으시옵소서 기도를 연락하자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도 하시고 네가 어제냐 우리를 사랑에 달려주신 그 기쁨과 충만함을 네게 제게 내가 기뻐하고 네게를 충만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코하며 황구하고 강다하여 더 영원한 거절에 달려갈 수 있는 현자가 되기도 하여 조수석녀의 감자가 충만해 받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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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성녀의 불리 마귀하시고 충만을 마귀하시고 혀산을 마귀하시고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영광을 줄 수 있는 현자가 되기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무료부터 발까지 강근을 받으시옵소서 성녀의 불러와 충만을 받으시옵소서 자고담자한 자가 되고 능력과 인하산을 충만한 자가 되여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아멘 할렐루야 성녀의 불리 마귀하시옵소서 그대 분의 마귀하시옵소서 그대 분의 마귀하시옵소서 그대 분의 마귀하시옵소서 대기도 하여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불가도한 성녀의 사과 충만을 기하시고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여 영광을 줄인다 흔적이 되기도 하여 조수기나 원하기도 하여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 할렐루 스마이 가르바이켄자 견자로만 오래서 많이 가려봐야 견자 흘렁 흘렁 사야들 오늘의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하므로 영광적으로 기원하여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발까지 평균을 받으며 더 충만을 받으며 육신의 산을 깨뜨려 버리고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소서 강우담대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승연자가 되기도 하시고 밝은 성령의 힘수를 듣고 달라고 달려가는 그 아들 되기도 하시옵소기 원하여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육신의 산을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의 천국을 충만한 자가 되기도 온 천국을 향하여 달라고 또 달려간 자가 되길 성령 충만해 받으려다 성령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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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 받으려다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려다 편하성 믿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며 아버지의 계속 기판을 따라 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속에 너나 기도를 엽나 성령을 충만해 받으려다 불가질 불가질 성령의 힘을 희망 충만을 받으려 번호 찍으며 성령 성령 인도 충만격서야 주옵소기 원하여 아멘 알렐루야 주여 양쪽을 믿어봐 허락가슴가 되기도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로 믿어보러 희망 내 모습 대신으로 그아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알렐루 주여 수만이 가르바이 캔데르만 주여 수만이 가르바이 캔데르만 불러불러 맥사하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주여 성령의 불이 마귀하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성령의 불이 마귀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성령의 불살을 마귀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응급의 행복이라는 만나고 힘든 시원의 사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오지올리에 세이크를 엽나이다 주여 수만이 가르바이 캔데르만 할렐루 할렐루야 수만이 가르바이 캔데르만 불러불러 옥사하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성령의 맘이여 사랑의 맘이여 축복의 맘이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도 하 reducek 넌 아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충만하며 영광 명광 돌리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ㄷ 쓰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추억 쓰기에 넌 아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여 생강 돌리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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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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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명령 벌릴 수 없으니 원하기들 잡납 다 축하하시옵소서 다 큰 논란 웃는거네 자세계강성 강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바르도 하시고 현황성 매일에 오소 아버지 영광 영광 노릇을 들기 정답적 땜이없대로 다 조식이 원하기들 잡납 다 아멘 오오오 신나 아멘 오오 신나 하루 바라 발길을 빈 도루 셀 나름라들로 하루 바라 발길을 빈 도루 셀라날랄랄라 랄라라라 고고루 고고루 렛셀 가루 고미 가루 발길을 밴드 바르밤 할렐루야 렛셀 가루 롤마 겐다라 발길을 주여 스마이 가루 발길을 흘리고 육사조수기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 정말의 가슴 바이들에게도 아시고 믿고 순종하므로 흥수간 절배가 천하로 맺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들으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조수기나 하나님의 기도를 나의 할렐루 감사합니다 네 행운이 내 행운이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조수기나 하나님의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봐 겐다라마 예스마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봐 겐다라마 주여 목지 하나님 목지 하나님 목지 하나님 목지 하나님 맘에 내물들을 그고 싶어 목지 하나님 목지 하나님 맘에 내 굽을 닦아 주변에 마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당은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리기 하신다 이건 마지막 때 안다년물들로 또 충만한 어년물들 결시 들어 두시어 목지 부르지 강구하여 남의 영원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기 하신다 주기도 하시고 충만할 수 있는 가득 축배하름 담으로 함께할 주옵소기나 하나님 기도를 넘나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며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하조수기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겐다라마 흥들의 차별을 부여 주옵소기나 하나님 기도를 넘나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일라 가미켐다라바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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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글로 말기를 맴도는 아버지 역사에 쫓기에는 하나의 기도를 염라자 영양한 자들에게 생활을 가겠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돌려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되기도 하여서 편한 성말로 되기하시고 주여 천국을 침묵한 저희들 되기하시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영적 장소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흑시를 깨뜨려 버리고 영양의 성만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만 믿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꿈에 아버지의 발톱에서 사자에 비해서 어린 양을 낳고 끊은 닭까지 강호담될께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모자가 되기도 하 주옵시기에는 하나의 기도를 염라자 감동이 되고 충만을 내며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남는 사랑을 명명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영적 장소가 되며 아버지의 천국을 침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이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며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눈에 감사하며 우리 제주도의 일무를 그라옵나이다 추미에 가신 그 길 잔양 올리겠습니다 마민찬 40장입니다 주의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니 나도 따라가오니 아버지의 참득 베풀며 아버지의 참득 베풀며 천국까지 이르렀나이다 천국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의 강구에서 우리의 강구에서 아버지 뜻 이르리라 아버지 뜻 이르리라 주의 주의 주신 권능 베풀며 주의 주신 권능 베풀며 영혼을 깨웠어요 영혼을 깨웠어요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해나 모든 일 내가 해나 모든 일 주께서 하셨나이 주께서 하셨나이 이 길을 밤에 있어 구해지 않았어요 구해지 않았어요 사랑의 아버지 베풀시 사랑의 아버지 베풀시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 많은 영혼을 깨웠어요 많은 영혼을 깨웠어요 많은 영혼을 깨웠어요 아버지의 나라인 아버지의 나라인 아버지의 나라인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해나 모든 일 내 사랑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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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섭립 만민체장 122장 울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거 놀라운 것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아니 없도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거 놀라운 것 세계를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아버지 그신 것 아버지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아버지 끝없는 것 아버지 끝없는 것 크고 놀라운 주의 것 너무 놀라운 주의 것 만민체장 240장 울리신 다음에 사랑하는 탕견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탕견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realizing 끝이 없도다 하루는 구원하시키네 마음을 닿게 아버지 권능 찬양해 아버지 권능 찬양해 마음이 구원하시키네 권능 권능 사여 권능 권능 사여 사랑하는 당자민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놓으시고 죽음을 내리셔서 어디 아버지 권능을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며 아버지 권능 사도월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취미가신을 가면서 환경에 남겨놓은 아버지 권능들을 생각하며 그 찬양을 들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을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 찬양 속에 함께하시며 감사드린 나이다 사랑 목자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권능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닿았던 모든 시간이 은혜에 감당하기로 축복이 되어 역사가 되어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재창작은 100%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부산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며 더 영혼들을 새 삶에 인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봤던 아버지의 백의 짓는 그 아버지를 찬할까요 그러므로 아버지님 앞에 강구하기도 하여 아버지님의 권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와 강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놀라운 아버지님의 성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권능의 역사를 나타나와 주셨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죄를 뵙기로 원하며 날마다 소망하다가 달려가며 아무도 길게 나아가는 당장에 행군을 낳아줍니다 기도하시고 책 봐주셔서 최창조에 건너 100%가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만 돌려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려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계의 문을 두려워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야 아버지님의 직원을 맞서는 아버지의 공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님의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깊은 영웅의 세계를 아버지님의 영웅들에게 눈에 본듯 나타내보시고 권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님께서 원하기 반 놀라운 권능 현장으로 아버지님의 나타내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전세계 많은 영웅들이 수많은 영웅들이 영장으로 참여해서 끝나게 하시고 최고를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참다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평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처럼 희한하고 놀라운 권능의 차원에서 영광을 들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당자님은 영웅들이 아버지의 체육관 영웅들 크게 권능을 보면서도 세상에 좋아서 다른 영웅들 세상에 좋아하는 대로 운가 망가 생각을 나눠냐며 아버지님의 뺏겨버린 영웅들 그들 위하여 대신하여 공의를 채우게 해서 강도 높은 아버지님의 참으로 아버지님의 신혁을 지금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이다 아버지님의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냐며 현대가 신혁 아버지 이 모든 걸 이겨 승리하게 하소서 강구하고 계시옵나니 당자면 재창자의 눈을 펼풀하고 안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이다 주신자가 아버지님께 보냈습니다 평도는 영웅들을 체로 받았습니다 기사 표적으로 해한 눈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기사로 나타내 보셨고 표적으로 나타내 보셨고 해하는 눈을 나타내 보셨으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는 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의 마음이 너무나 강파가 이어서 본때는 너무나 감사했지만 아버지님 내게 문제가 생긴 거 답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님의 세리복상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님 내가 저기 애국당으로 나온 애국당으로 돌아가자 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가늠을 맞던 여 살아갔던 영웅들을 보며 안타까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님 내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보수의 사랑을 껴줘옵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당의장님도 아버지 앞에 강구하기도 하며 영웅들을 위하여 성문을 드리겠나이다 하며 아버지의 기도와 강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님이 우리 당의장님 제창전은 100%가 온전히 이루어서 아주못해 선녀를 이루게 하신 바다 하기도 하시고 아주못한 영웅들을 알게 하시며 보지 못한 영웅들을 포기하시며 됐지 못한 일을 듣게 하신 바다 하기도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생명되어서 영웅들에게 신념의 것을 찌로 쪼개고 안타까운 편화되는 영웅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재단에게 여러가지 아버지님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한 날짜라도 그 다음에는 당의장님이 계실 때 축복권을 건네 승리하고 또 승리했나이다 그날 이번에는 아버지님 당의장면을 통하여 주년이 아버지님 참으로 힘들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별갖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기간이 우리 모두도 우리 아버지 앞에 공의를 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는 세대를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러 가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를 이제 깨어납니다 그렇게 아버지 목자 함께 있을 때는 회사의 표적을 보고 지루고 행복하며 아버지님의 환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마음이 흘러지 못하고 아버지님의 삶을 백성같이 그 자리에 멈춰있던 저희들 애치고 애치는 목자의 말씀이 흘러버렸던 저희들 목자님이 안이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이 흘러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버지의 강구하기도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고 있는 나이다 전하가신 아버지의 귀한 목자의 말씀 우리에겐 생명과 능력과 의뢰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 받으셨고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시옵소시옵소시옵소시옵소시옵소시 제창자의 권능 100%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들기도 하고 지금도 놀라운 제창자의 권능 100%로 역사하신 아버지 아버지님의 기사의 표정으로 베푸셨습니다 배가 오지 않는 곳에 배가 오게 하시고 홍수의 태풍은 또 해일 체중 등은 제한 자연 체위도 아버지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을 받고 폐해를 아버지님의 최소화시킬 수 있고 역사하셨나이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며 축복하셨습니다 탕년형의 표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하느의 능력으로 maintenant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진 사람을 고치시며 노 знач俱의 살게 시 sized 눈물자레 포기하시고 배틀님 모든 Senhor 듣게 하시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plot call 날 아매 호적을 나타나셨습니다 탕년형을 통하여 놀라운 표정과 탄압으로 말 하면 축복하거나 할 사랑으로 영광적이 하셨습니다 아이가 사귀지 않는 부부에게 아버님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님도 인공수정을 했지만 아버님도 노력했으나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당장님의 기도를 받고 잉태가 되었고 그 안에 임신을 말미암아 아버님의 그 아이가 경험과 검사를 아버님의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의 모든 아버님 당장님께서 아버님의 기도와 강구하며 계셨나이다 그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건강히 태어났고 열심히 열심히 신앙을 사는 환다는 아버님의 가정이 되었나이다 영광을 받으셨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구가를 추워하여서 건들게 나타나셨나이다 아버님 여기서 기도하니 바퀴 단일을 체로받게 하십니다 아버님 기도하시고 여기서 아버님 기도하니 전 세계의 영혼들을 체로받고 응답받으며 독일한 시간에 아버님 답과 축복을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역사하셨나이다 아버님의 희한하고 놀라운 아버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대표적으로 체벌한 암념녀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의 열정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셨습니다 진학의 성격의 예수님께서 태풍의 환자에게 제 삶을 치고 거쩐한 일이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예같은 귀하고 놀라운 희한한 일들을 아버님 나타나시며 축복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일이 나타나게 하셨어 아버님은요 손수근에 앞전벌가 되다가 병대한 사람이 얹히면 그 병에 떠나고 아께도 나가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위한 누가 희한 일을 운날려도 하나님의 권능에 얼마든지 당하게 나타나고 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는 물론 전세계 당장의 기도받는 손송을 통하여 기도할 때 가까이 질병에 치료받고 거쩐한 사람이 일어나고 뛰는가 하며 아기가 떠나고 실화복되고 청력대방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가셨나이다 2022년 하객순을 했을 때도 권능의 손송으로 온사수파를 지나갈 때 대응을 통하여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 병, 뇌졸증, 백신후유증, 허리지크, 교통사후유증, 척추춘만증, 피부염 아버지의 대상관리 없는 하상아버지님의 백뇌의장 치료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그 앞뻑에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세계 곳마다 제시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함께하는 성대들이 시공관을 추월하여 성리 역사를 치료받고 역사받았습니다 대응의 손송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인도에서 참여한 성대민들도 뇌졸증, 아버지의 출혈, 아버지의 고격증, 의식이 불면, 걸리뼈, 걸절 체질, 반간념, 아버지의 또 흉기염, 각종 통증, 아버지 등을 치료받고 관정에 전화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페네슬라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벡시코에서도, 페르, 미국 등에도 아버지의 실시간으로 관정에 전화해서 아버지의 건강들에게 역사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세계 코로나에 통하여서 여름을 당할 때도 우리는 제시섬방통과 유성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한 때를 통하여 전세계 숭제 생중계된 가운데 한전하는 의사집회를 통하여 기대를 할 때마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 한 달 지내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버지의 이런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국내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권정의 선수로 기도하니 신고를 초라하여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마였고 어둠이 떠나고 시베게 되며 아버님의 각종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예같은 놀라운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며 응답으로 나타나며 영광도록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마음껏 영광도록 하시는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님, 대행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불을 마여 어묵에 땀을 흘리고 체험하며 영광을 들으며 편해져고 음식을 잘 못 쓰게 되었고 재패스의 단어에 속해 주는 감정의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단 마음에 숨겨서 치료받고 다 받아 영광을 들으며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2023년 아버지의 순회 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셨나이다 이제 2024년 아버지의 놀라운 고등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신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성과 상으로 마음껏 마음껏 영광도록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문을 놓으시고 축복의 면을 하셔서 겁놈, 겁놈, 재창작없는 완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당장의 대화에서 전 세계의 영원들에게 성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또한 선수관을 통하여 시금관에 초라하여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대기민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영원 전화계신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취면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겸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승리를 다 이루며 당겸을 통하여 놀라운 것과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 당장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야 취업시기 바라기도 합니다 오수막이 아무리 역사는 단단일지라도 당겸 유가 빛되게 하신 바다기도 하시고 당겸을 공부하여 정우 빛같이 빛나게 하신 바다기도 하시고 축복과 은하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같이 역사 쓴 바다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며 악한 온수막이 될 일곱지를 물리쳐주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을 역사 쓴 바다기도 하시고 저 없으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창을 차지하며 영광을 들게 하시고 많은 영원을 들을 생명과 은혜까지 인다하게 하신 바다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악인이 칼을 펴고 칼을 당기고 가난하고 피평한 자와 공평한 영혼을 엎드리고 행여 정작을 치고를 하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어서 그 칼은 자기를 마음을 지르고 그 칼은 자기를 부르며 그 칼은 부르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당겸을 또해 개갈된 모든 섭리가 한 채 오차 없이 2023년 아름다운 기록에 하신 바다기도 하시고 재창작을 넘는 100%로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만 들을 수 있는 당장 및 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다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천세계의 많은 영원들이 편하게 되고 능력받아 아버지를 사랑하며 뜨겁게 움직여 달려가는 놀라운 건넹의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다 아버지께서는 극수적 놀라운 건너 재창작을 건너는 100%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기뻐함에 따라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많은 영원들이 재림의 짐에 바지하게 합당하게 먹지 않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나를 다했습니다 주 없이 겨누며 능력과 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고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마지막 때의 선을 당겸을 통하여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녹자의 재탄계의 훈육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기도 하다 은하산을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기 바라기도 하다 반민 찬양 202장 올리신 다음에 대님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권능 끝이 없는 권능 우리를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날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날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끝없는 한없는 아버지 그신 권능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원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 그신 권능 한없는 권능 한없는 권능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끝이 없는 권능 지여 하늘믈로 오시고 맘의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르셔서 이번 아버지님 앞에 작정하게 강구하는 기도가 응답과 축복에 올림받고 놀랍게 이망을 끼워 잘게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 기도를 얻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작정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축복과 내 가운데 마음껏 마음껏 부수고 부수여서 영광명광 돌려들게 하시며 더 기도할 수 없으시옵시옵나 기도를 얻나이다 감사합니다 직문도의 힘을 통하여 아버지님 영광을 받으시옵시옵시옵시옵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님 이번 은사 Potche가 축복하여 건onie가 되기도 하시거 2023년을 마무리하는 아버지 하늘의 마무리가 되며 우리가 있는 문제의 크고 작은 문제가 응답pat给 조금 더 부잡고 때문에 앞사루 도와주시옵시옵시옵나 기도를 얻나다 들여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놀라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했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우른팔로 붙들리라 강하고 담달지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 gear하는 것은 그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리마에서 무장 아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가 함께하신 걸 계속 지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으로 담대할 수가 있나이다 사자도 무사하지 않으며 곤도 무사하지 않으며 곤랏도 무사하지 않은 달까지 강할 수가 있나이다 담대할 수가 있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감당해 주옵소서 기도를 넘는 나이다 백미를 통하여 영광받은 주옵소서 기도를 넘는 나이다 당장님과 함께하고 당장 앞에 어떤 백미를 통하여서 아버지님의 축복과 은행 가운데 아버지 이루고 있다 말씀하신 거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신 바다 그도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아버지님 내 어머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에 헛설 내가 나 너에게 죽은 너라 말씀했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당장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 기도가 강구로 들렸던 모든 아버지님의 삶이었나이다 아버지님의 신발을 벗고 이제 아버지님의 발바닥을 밟는 나이다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살던 당장에 그대로 배웠던 아버지님의 그대로 보며 그대로 행하던 아버지님의 대행임을 통하여 영광받을 수 없으니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그렇고 깨끗한 삶을 살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구별되고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나이다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님의 요구사에게 좋던 거 말씀까지 강화와 이 네바라부터 구나수에 대해 이루는 해적 속과 온 땅과 해지는 표 아버지님의 대학까지 너의 지경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너의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무성경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당장과 함께하신 아버지 대님과 함께하여 접수기노나 기도를 얻나이다 대님을 떠나지도 않으며 버리지도 않으며 함께하시므로 승려기하시기를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마음을 강화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시이며 아버지가 살아가신 아버지님 만민의 영혼들을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가난 땅을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새해 삼린다는데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화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시이며 나의 정모세가 내검한 일별을 다 직행하고 자루나 우나 채우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제를 가든 영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홀로부터 채우명 전을 가르쳐 없으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적으로 능력됩니다 주의 가는 길을 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말과 신을 갑니다 아버지님은 더욱더 아버지의 성령의 감나가 충만하므로 목자에 가는 길에 이름매가 되고 목자에 가는 길에 능력이 되며 목자에 가는 길에 축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온화 깊어하는 성결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일별의 적을 입에 떠나지 않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을 간 대로 다지게 하며 하나 갑니다 평창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평창께 하시고 능력이 없으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내가 내게 명의 것이 아니냐 밤을 꾹 강하게 담다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갔는지 내는 요아가 너와 함께하기라 말씀하셨나이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의 오사가 백성과 이사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성대인들이 말할 때 다 순정하고 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멘과 이루와 함께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야입니다 말씀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모사에 충격한 것 같이 당신의 철학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요아께서 모사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에 고백했습니다 견뎌하신 아버지 장의장님이 형청할 축구를 받으며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정한 것 같이 이제 아버지는요 대인도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 기뻐하는 말씀에 순정하고 달려가옵나니 함께해 주시고 영광도를 가야 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만으로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요아께서 요소와 함께하시니 요아님 명성이 온 땅에 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을 수 없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인님과 함께하시니 아버지님 온 땅에 아버지 대인님의 명성이 펴져 나가게 하시고 천세경을 깨어쳐서 장면과 능력과 나산을 이루기 하십니다 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기사로 표정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의 겁놈 겁놈 재창력의 겁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말씀이요 사랑하는 목자님의 손수건이요 사랑하는 목자님 마음이 되어서 영광들의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함께할 수 없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목성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명적으로 가슴받게도 하시고 강하고 담배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멘 지여 감사합니다 택님은 주시기 감사합니다 행간을 그려하시고 내비 풀어져 없어서 이번 아버지님이요 2023년 아버지의 시벨을 따 놓고 은사지배가 있나이다 불러욕사지 없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말씀으로 힘든 것을 질로 쪼개게 하슴받게도 하시고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아버지님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몸을 질로 쪼개서 변화된 것인까지 아버지의 손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로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손이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사랑이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미가 순종하고 아버지의 손세계에 이르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혼들이 되게 알 수 없으시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세상을 어둠에 가득 찼고 자기 육을 가득 찼고 자기의 생각을 가득 찼나이다 그는 아버지의 손은 다니엘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니엘의 손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했겠지 않냐 하며 아누에도 했겠지 않냐 하며 아버지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를 지래도 그 사람을 아버지의 당 앞에 고발하지 않냐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잡는 아버지의 손에 감동을 아버지님이요 다니엘의 손에 감동을 받았나이다 그 다니엘의 손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아름다운 손으로 이루어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높은 사랑의 손이 우리 마음의 감동이 되기도 하시옵소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우리는 내 탓이오 내 탓이라는 것이 아니라 좋다시오 좋다시오 했습니다 첫 손님이 때문에 하겠나이다 그러나 제 말씀은 모든 것들의 취미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은 논이 아버지의 저들을 머리로 채운 자의 죄 때문에 가시바를 썼고 양손에 양발에 채운 대기 때문에 옷을 박아 물과 별을 다 썼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제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나니 그 같은 마음 되어주게 하시고 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의아 진리와 사랑으로 한다는 마음대로 되게 하시고 친정한 아버지 원하길 바라는 성길 아름다운 영혼들 되소 아버지여 축복받게 하소서 은자치 배가 또 우리를 편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2023년을 감동적인 은혜 속에 축복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지옵소기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대의민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게 축복받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지옵소서 부른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일 말씀으로 변태하며 아버지 영혼의 문제가 다질받게 하시게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소서 질병도 죄를 받으며 아버지 더 충만하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할 수 없으게 원하 기도를 얻나이다 자녀가 있어도 아버지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랑받는 암단 영혼이 되어서 영광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포리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과 사랑으로 감동이 되며 우리 목자님의 눈물과 강구가 헛되지 않도록 성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편화되며 우리 대행령의 말씀을 통하여 성과 사랑을 감동받는 은사주폐가 될 수 있도록 또 오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영혼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아버지 영혼 전세계 영혼들이 지어 영광들에게 쓴받아 기도하시고 빛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하여 달라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업 속에 누나 기도를 누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벗으셔서 감사하며 우리 제 수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서 찬양을 신다면 아버지 성전 대성전 건축과 가난 성전과 또 아버지 성전 이전 물질의 축복들 일꾼들여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한 마음이 이루어서 귀한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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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고 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한 마음이 이루어서 귀한 마음이 이루어서 아버지 믿고 하시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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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고 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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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서 대결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드릴 때 기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게 합당한 저의 모두가 되고 빛과 위나 전화로 충만하여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무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가 인간경찰을 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닮는 고 참자녀가 되길 어깨에서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를 닮는 참자녀가 인경찰을 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원하여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무나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의 구워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영혼들을 대기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화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무나 하며 인간경찰의 참자녀로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은혜로 다해 주시옵소서 그룹하고 온 자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너무나 기도를 엽나이다 그래서 예수들을 말미암아 십자의 구원의 도로 무사념을 구원으로 받게 하신 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러 가시옵나이다 날마다 성령이 도와주시므로 성을 대여 하나님의 참자로 나가게 날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하소 성령이하여 주옵소기 너무나 기도를 엽나이다 예수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도우가 안성을 이루게 하신 바 도와주시옵소서 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수막이 사다니는 사람들하여금 세상의 학력에 빠지게 하고 하느님을 대지하게 높아진 사상과 아버지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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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지는 못하게 왔습니다 그날 하느님의 참자가 나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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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를 대리해 아버지님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으면 시험 날란 고통을 갖다주고 믿음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악의 국산 것처럼 본다 한다를 지라도 아버지님의 승리했다는 날 지라도 아버지님의 결코 그럴 수가 없나이다 결국은 소녀의 승리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어둠이 아무리 지켜준다는 날 지라도 비닷배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잘을 얻게 하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인강자의 목적을 꾸준히 성취하여 이 마지막 때 불같은 성령 역사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느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용도를 만들고 계신 나이다 대성전 인강경제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정물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육천위 기간이 다 갖고 왔는데 마지막 때 7일까지 오덜 때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성령을 물부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믄 날마다 아버지 원하는 깃발하는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증거로 무게소위를 정비하신 하나님의 융례가 되게 하시고 참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부투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 속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부로부터 하나님을 성기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받기로 원하는 영혼들 말씀대로 지키면 개명을 이루는 성다른 영혼들로 참만 가진 영혼들로 얻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참매됐다 한남남 그 말은 거룩한 아버지 성령께서 그 하시는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뤘다는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편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아버지 참만고 온전한 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흥결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참자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 없으니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참자네가 되어서 아름다운 대성인의 건축을 아버지 앞당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은혜감되어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우리가 떠나는 아버지 우리가 대성인의 건축에 합당한 참자네가 되기까지는 결론을 결론하고 평탄하고 신결이 아닙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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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별같은 연단을 통하여 성같이 나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는 여러 가지 시간을 하라고 하고 별같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시절을 맛보게 한단다 날짜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사랑하는 목자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규를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원하여 기뻐하는 영혼들 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더욱 편할 수 있다 노력하는 참자네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기도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법을 안성을 이루어 주님 마음이 되었을 때 온수가지로 사랑하는 대란 말씀에 나아다 마음속에 내져있는 낙은 모양을 버리고 더욱더 성규를 되며 깨끗한 영혼들이 되며 아버지의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둔 마음으로 성하오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아름다운 성전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성전이 이전 형태가 놀라운 축복하여 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반개의 반당의 들국열민이 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천군천사 성녀비를 더불어 특혜부하여 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어떤 법적인 창 아름다운 제도 없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도 아버지의 하자가 없도록 우리 아버지가 친해지고 나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일꾼들에게는 제 명절을 가슴받으시니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 아버지의 이전 축복과 은혜 가운데 혹시 할지 없으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아버지 일을 할 때 사상사랑과 함께 또 일을 합니다 그는 합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위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시니 방해와 반대는 돈으로 승관되는 위고 기름이 잊혀지옵소기 천국은 천사 성녀비를 담으로 주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시니 그도하시옵소기 원하기도 하시니 우리 모두가 육신의 삶을 다 깨뜨버리고 믿음을 하나 대고 위로 하나 대고 기도를 하나 대어서 암닫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명민의 영혼들을 모아 사업될 때가 축복받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죄가 잘 되고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어려움도 아버지 믿음으로 통과하였고 아버지 영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옵나이다 명민의 모든 영혼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영혼들을 대기도 하시고 사업도 있다가 축복받아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에서 유를 창작하게 하신 아버지 허허벌파 나바댐여 참악에서 아름다운 나보다 성막성제를 절대 차고 넘쳤나이다. 성물이 넘쳤나이다. 아버지의 조금 더 부족된 맵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나바댐여 성물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치고 넘친 아이도 고백하며 영간만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최종, 그 같은 모든 물질들, 그 같은 모든 아버지 일꾼들이 한밤되어서 암답게 루기하슴바드게도 접속에 넣는 학교들 넘나이다. 우리 마음의 행복과 우리 마음의 기쁨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은하능력이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치고 또 우리 모든 사업들도 축복받아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고백하는 마음의 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충만한 마음으로 암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넣는 학교들 넘나이다. 어떤 것도 역사적을 못하게 방향을 들을 물리치우시고 모든 것들 부족됨이 없다고 두시고 마음의 영원들이 들어가도 나가고 복받아서 세 불자가 감자가 넘쳐서 영간되리고 기쁨과 감사의 속에 한밤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에 넣는 학교들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 스위트의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세상도 원수도 찬양을 쓴 다음에 석유의 성교를 위해서 그다 하시고 또 아프라이케니아 맘 믿게 창립과 또 총회장님 추대회를 축하하게 해배 드립니다.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출장 중인 일꾼들 역사의 시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도 원수도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와 맞서 싸워 그릴 수 없으리라 그릴 수 없으리라 그리의 왕 예수 그 강한 이름 그 강한 이름 우리가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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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도 세상에 우리들을 주의해서 우리를 지혜할 수 없으리라 그 소신 사랑으로 너무너무 희승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를 걸고 우리를 두렵지 않는군 우리를 ruling HELP 이 세상에 가장 earning 슬가 우리 편 오전 신교수 성전도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아버지 전세계 성결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3마리 땅꽃까지 성결복음이 충고되어 아버지 맘껏 맘껏 영간돌게 하시고 부산 영원들의 생명과 능력과 산으로 안당꾼의 열매로 온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너나 기다렸나다 세계 성격만큼 이르며 아버지의 삶을 이르며 지금도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을 가해 접수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해외 성국에도 함께 신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야 속에 역사 접수하여 낸선은 아버지의 기도에도 낸선은 아버지의 영역도 아버지의 말씀도 낸선으로 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접수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곳곳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모든 지협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모든 지협력이 되게 하시고 지협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나를 그름만 믿게 해 아버지의 7장 23주년 교육료 7장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님 함께 접수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결혼 남민교회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월 12일 아버지의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축복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출장하신 분은 13분입니다 모든 일꾼들을 능력을 주셔서 삶의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님 케넬 나이로 비해 맘민 아버지의 장례 23주년 기념제가 있습니다 문신영 목성인 아프리카 아버지의 총회장 취임 나바다 축가의 뵙니다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일꾼들 나바다 또 치교의 방문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함께할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누릴 모든 일정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능나이다 내 아버지의 칸의 지형 총회장 아버지의 케나 정부의 인사들 케나 아버지님의 최후의 목회자들 주변국의 최후의 목회자들이 참석할 예정이 싸우니 마음껏 축복과 내 사랑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그 놀라운 내 사랑으로 역사에 좁쓰기 너나 기도를 능나이다 행복한 시간 충만한 시간 넘치게 하여 좁쓰기 너나 하며 기념에 준비한 모든 가정에 아버지 목자의 공간에서 평등한 축복을 시이고 체중도 차가 넘치게 하여 시이고 최종 하신 모든 분들 공부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관의 영동안에 아버지님의 모든 간과 일정에 평등한 축복하여 좁쓰기 너나 기도를 능나이다 좋은 날씨가 없는데 아버지 형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분히 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능나이다 모든 축복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시고 어름낭고 핵박당하는 아버지님요 영혼들을 축복하여 축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석회의 모든 날 핵박으로부터 편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능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복음이 충격되는 곳마다 열매맛게 하신 바 기도하시고 모든 축복하여 오늘도 충만하며 주시고 편하게 되기도 주옵소기 너나 기도를 엄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 성전에도 벌겋던 기도가 되고 충만하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엄나이다 고군마다 아버지 모인 장소에 함께할 주옵소기 너나 원하며 더 뜨겁게 힘차게 나아가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엄나이다 평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제 숙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파소리 찬양 울리겠습니다 찬양 울림 부족하여 천사들 세계마 도로는 성도들 모으니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낙발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모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는 체육장 체육장 카육장까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두 하나 사랑 감사합니다 모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용으로 장례로 내지파로 체육장 조용 구역장 개관장으로 아버지님의 삶을 감당합니다 삶을 감당할 때 능력관을 베풀으시고 축복하여 수업 쓰게는 원하여 기돌리며 평생한 해상을 다하여 수업 쓰게는 원하여 기돌리며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행업마다 아버지 기쁨 되기도 하 수업 쓰게는 원하여 기돌리며 체육장으로 영혼들을 생명 다하리로 아들 풍선에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한 영혼들 잃지 않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최종원에서 구역장으로 삶을 감당할 때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라큰과 첫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종인들 능력의 말씀으로 성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적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나를 깨우치고 편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장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영혼의 축복과 범죄가 잘되는 것과 아버지님의 모든 분야 속에 성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성기는 장도인들 십일자가 되어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들도가 축복받은 관들이며 저희도 모든 삶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 집하들을 삶을 감당할 때 끝없는 압도한 사랑으로 축복과 은하 사랑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책은 넘치고 넘치어 영감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평생을 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은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함이 영감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감감 받으시옵소서 아동과 학생, 청년, 가난한 빛과 성금속에도 첫사랑 찾게 하시고 풍대게 하시고 도겸세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요 영감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각종 예배를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 각종 예배를 쓰기도 합니다 7일 대배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숫자의 도를 드리며 전형 예배를 통하여 욕기의 강의를 주사옵나이다 귀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편의된 능력의 말씀이오 생명의 말씀을 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요 또 금요차를 통하여 사랑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변화상 미루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신발 모든 숙주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증가하는 아버지의 당장과 대행의 능력으로 풍돌아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새벽에 가십니다 새벽에 가십니다 구형 예배 가십니다 모두의 뱃속에 아버지를 만나고 탬리하며 더욱 깊게 달려가게 하시고 인간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또 아버지요 월요일날 랜선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더욱 큰 능력과 나 사랑에 충말로 임하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마음껏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고 내 포로 주시옵소서 원하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들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책임 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편하여 성마를 이룰 수 있는 그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시옵나이다 축복하시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태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학생들 승용시험이 12월 16일 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생들 승용시험이 12월 16일 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열심히 아버지 자기 공부하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하게 하신다 기도하시고 목적을 향해 뜨겁게 힘쩍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고 또 취업한 학생들도 적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졸업하고 취업할 때 형태원기를 허락할 수 있어 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살며 뜨겁게 힘쩍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기도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기도하며 평소한 일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리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학생들이 변화의 생명을 맘답게 이뤄드리며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모든 시험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한 일을 주신 아버지에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무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못당한 기도 또 간절하게 이번 작정하여 기도한 중에 해야 할 기도 잠깐 올리신 다음에 에밀이에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당장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천명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며 작정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돌아옵니다 아버지 작정 기도 아버지 들여지는 모든 시간 축복과 은혜가 다해 말씀 받으기도 하시고 편안한 삶에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적 장소가 되어서 아버지 기쁜다고 충만함이 되며 천국을 침내며 날마다 날마다 침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면서 아버지 가다가 다른 길을 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는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오는 방법대로 경계한 자가 경계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사하오니 잘 가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과했던 아버지님의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님의 다운다 축복에 임하며 영광을 돌리는 작정 기도가 되며 더 충만하게 당황하며 2024년을 맞게 합당한 저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님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행사들 또 운행하고 감동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이날의 민족을 지켜봐야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안정을 이루고 축복과 함께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수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며 복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계 속에 두렵고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평강을 얻고 하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주셔서 마지막 끝장애 살고 있는 저희들 세계에 성절의 복음을 충고하면 마지막 때 아버지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님의 복돈 복음이 충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물나리로부터 아버지님의 풀레 아버지님으로부터 물의 요음으로부터 아버지님의 악한 아버지님의 온수막이 요음으로부터 지켜봐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성과 자랑으로 이 나라가 전세계의 복돈가 아름다운 나라들이 되며 충려할 수 있도록 더 시간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의 뜻을 다하여 아버지님의 작정해서 힘을 드립니다 개념을 드린 모든 힘을 기뻐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아버지 우리가 작정기도 할 때 금시감며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작정기도 응답과 축복을 임하며 정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산부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견목적인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성경에 더운 자라게 하시고 드려받고 응답받아 영감들에게 더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기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받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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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를 기도하며 기도하며 은하산을 감사하며 우리 제수 대임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천능하신 사랑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객해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나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절증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히 가야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백이는 걷고 뛸 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 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잉태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도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의 거래기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세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 하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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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